교회는 우리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과 또 깊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입당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봤던 영상인데요 우리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망교회 입당을 축하합니다 하나복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국 목사입니다 제1소망교회가 그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며 아주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구나 제1소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더욱 기뻤습니다 임교신 목사님은 저와 오랫동안 하나복을 함께 해온 동지이고 동욕자로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세워나갈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에 걸맞은 기대감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드시고 제가 꼭 가봐야 되는데 언젠가 가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이 클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감격이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아마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득도 좋고 여러분들도 온화하고 또 지역에 착한 일을 하니까 수평이동이 굉장히 가속화되겠죠 교회 수치가 빨리 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마련하신 목적일까요? 여러분 최근 통과를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거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10명 중 6명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국 화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회심 공동체 그것이 제일 소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심한 공동체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죠 균형있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만의 삶이 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제일 소망교회는 그 위치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애를 써보셨는데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도서관도 지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 정말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일 소망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흔쾌히 이루어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입당 예배보다 한 10년 후가 더 기대가 됩니다 10년 후에 제일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많아져서 비대해져서 그러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지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저는 반드시 후자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시고요 그런 교회를 꿈꾸십시오 사람이나 교회나 꿈꾸는 것 이상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근 나온 통계인데 한 56%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60% 가까운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오인이다 본인이 그리스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인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실제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40%에서 한 4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 인원수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인데 그런 추세인데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중에 한 40% 정도만 실제로 신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금 통계자료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무엇에 조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고 익숙한 구절인데요 이 8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댑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에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급한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지금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부흥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지금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는 조금 매기 맞지 않는 결이 다른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추구해야 할 어떤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거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땅끝까지를 이뤄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정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증인은 말로도 증언을 하지만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증인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역할은 입으로도 증언하고 삶으로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장사하는 곳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처음에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120명 정도로 늘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오순절 성경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경강림 사건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은 40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 50일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실제로 또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한 그날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여기에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아마 불길이 이렇게 막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처럼 아마도 불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세 번째 4절에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인데 우리가 이제 랄랄랄라 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의 방언 기도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말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은 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언어 지금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보통 이때 한 7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들 이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보았고 그걸 들었고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감각 세 가지를 통해서 분명한 실제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라 어렴풋이 그냥 어떤 꿈에서 나타난 그게 아니라 실제를 경험한 것인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어서 바람과도 같고 불과도 같고 다른 언어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들을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민들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우크라이나에도 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민을 갔던 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데 표를 좀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갑바더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그레디에서 온 사람들 남쪽으로는 애국과 리비아,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동쪽으로는 바데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이고 남쪽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유럽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 다른 언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말도 나오고 거기에 중국 말도 나오고 유럽 사람들의 말도 나오고 아시아 사람들의 말도 나오고 영어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보금을 말하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이 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통역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각국의 언어로 지금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의 실패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건축하자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선들이 얼마나 많은 배관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이게 뭐가 뭔지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 그 정도로 수많은 엄청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늘 꼭대기 한번 닿아보자 하고서 엄청나게 거대한 탑을 쌓아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의 업적을 허무한 것으로 돌려버린 다음에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 바벨탑 사건에서 실패한 것을 창세기 12장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실제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아서 3천 명의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마저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엘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17절을 보세요 말세의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꿈입니까? 여기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어떤 계급이나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종결이 되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스의 십자가는 인간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법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은혜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다윗이 10편, 16편에 예언한 그러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내용을 25절부터 28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요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로 성취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죽어도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서 이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미리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31절 보세요 다윗이 미리 본 거로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그 부활을 본 거죠 다윗이 미리 본 이 장면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이게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은 이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가 지금 이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여 죽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이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가야바 아니죠 로마 법정에서 가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대모하던 자들도 아마 일부 있었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모두 거기에 공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마녀의 주의심이 더 완전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한번 따라서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여러분 이것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송돌이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죄와 타락과 이 부패의 삶 자기 중심성에 완고한 고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내놓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죠 회개는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게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 내 안에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토네이도가 불어와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인데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고 그러니까 마을이 그냥 통째로 떠다니더라고요 자동차는 고사하고 집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들 이상한 이 자연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본 LA 지역에 어느 다운타운인데 밤 11시인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아주 그냥 무법천지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불을 지르고 그래서 소방차가 소리를 내지 않고 와서 그냥 불 꺼주고 또 가더라고요 늘상 반복되는 일이라서 소방관들은 또 그렇네 노숙인들이 불을 지르고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오늘 밴드에다 올려놓을 건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결국에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양극화가 심한 게 아니라 미국도 심하고요 제가 선교주를 가봤더니 선교주도 심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의 한계예요 한계이고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1부터 10가지 반성문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이죠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표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고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동석이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범죄도시에 마동석이 천 명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만 명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이 질문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아까 그 영상에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이렇게 나오는 오직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40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폐역이라고 하는 말은 거스른다 이런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대 그 물결과 흐름에 쏠려가지 말고 이 폐역한 세대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마치 강물에 둑이 툭 터지는 것처럼 교회의 문을 역사 속에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역사로 몇 명을 더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41절을 보시면 이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천 명 우리가 이 소자의 소금은 안 돼요 우리도 3천 명 만들자 숫자만 떼가지고 우리도 3천 명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은 커질지 작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교회가 몇 명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은 이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명목상의 신자들만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냥 몸만 비대해지는 기독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나를 봐도 문제덩어리고 세상을 봐도 문제덩어리인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 신앙을 악세사리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뗐다 붙였다 내가 원할 때 원할 때만 찾고 그게 아니라 혹시 그런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실제로 나타나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면밀하게 살피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결국에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이거를 찾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서 나눠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인 장소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또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47절 온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PD수첩에 나오고 이런 현실이 있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2024년 오늘 안양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탄생됐고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진행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